아이돌 데뷔 놀이 드디어 콘테스트의 공연 날이구나 아 너무 긴장돼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거야 신고하와 중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킹팝 아이돌 데뷔를 했으니 킹팝 콘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토 루마 퍼포먼스였네요 다음 참가자를 만나볼까요? 2번 토토 짝짝짝짝짝 안되겠다 다른 장구도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썸면 장소서 써면 되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네 베베베베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창가자가 보셔 볼까요? 어? 공명가왕? 종이종이색종이색종이 만들어보아요 종이종이색종이 만들어보아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웃음자 발표할게요 오늘의 트로피는 인기상과 대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상 먼저 발표할게요 랩도 하고 노래는 패배 오해 인기상이다 다음은 드디어 대상현이다 과야야가 대상현이 주인공이 됐어요 진화쌤의 노래를 올려줄 키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기여를 대상현이 했으니까 엄마 나 대상 땄어 키키 콜테스트 다시 돌아가요 envelop나 알다 왕도 Pink 페이지 오해 이리와 열심히 고기를 아